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있네요 자 뭐 경전 순서로 가기보다 시간 순서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토가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동상이 남아있네요 원래 줄리어스 시저라고 아시죠 로마의 유명한 사람이죠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면서 너마저 라고 얘기했다는 줄리어스 시저 그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라는 호칭은 카이사라는 호칭은 원래 시저 줄리어스 시저 시저는 줄리어스의 성인데요 그를 이제 칭하는 호칭으로서 시저 시저 하던 것이 그를 존중하는 의미의 호칭이 되어서 이후로 로마 황제들을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이사는 우리 시저를 한자로 적다 보니까 그 한자를 읽을 읽은게 카이사가 된겁니다 카이사 카이사 원래 시저 또는 카이사르 뭐 이게 맞습니다 이 아우구스토가 호족을 명했다는 얘기에요 그 호족제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도대체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걷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는 호족을 한번 조사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굳이 베들레엠 까지 갔던 이유가 이 호족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베들레엠은 다윗 왕의 고향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의 본적은 아마 베들레엠 일 겁니다 자기 본적지인 베들레엠 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어떤 학자는 이 베들레엠의 이 두 사람의 상속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래서 그곳으로 갔던 게 아니냐 라고 추측하는 음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 이 베들레엠 으로 간 이유는 호족을 신고하기 위해서요 베들레엠 동네에 호족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말 먹이를 놓는 구유의 아기를 강부해서 누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에요 아우구스토가 호족을 명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한 다음주나 그 다음주 쯤에 특강을 하면서 한번 여러 자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이 언제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요정도로 예수께서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셨다 요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쭉 볼까요 다 읽어 보진 않겠습니다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를 제외한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 예 목자들이죠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라고 되어있어요 자 갑자기 주의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말하기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 강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한자로 된 표현이라 뜻이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포대기 입니다 아기 감싸는 강보라 하니까 뭔가 뻣뻣한 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기를 감싸는 천을 강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비단으로 된 강보를 쓰기도 할 테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더 뻣뻣한 천으로 아기를 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빨리 갔다는 얘기는 시간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 그날 밤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베들렘 성으로 들어가서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천사가 말한 것을 다 확인했다 그리고 아마 목자들이 얘기했겠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배를 드렸겠죠 자 재밌는 것은 우리 구주 탄생의 첫 목격자가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목자냐 예수 구주의 탄생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목자일까 아마 목자들의 직업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목자란 직업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순수하고 세속에 떼묻지 않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배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참 놀랐습니다 자 70인 정원의 브루스 디 포토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탄생은 사람의 태생이 미천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평범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아니거나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문자 그대로 또는 비유적으로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살도록 강요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가난한 수치가 아니며 동물들의 거쳐도 더 품격 있는 다른 초소만큼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하는 성전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소박한 성장 과정은 태생이나 세속적인 신분 때문에 누구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야 함을 상기시킨다 초라한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멸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 순위로 따진다면 지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따라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인구시 마국간 안에 있는 말구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되게 자라는 세대의 아이들이 혹시나 그 친구들의 옷차림 또는 그들의 머리 모양, 꾸미는 정도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 후기성도들 가운데에는 21절부터입니다 할래할 팔일이 되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생활 수준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교재를 볼까요 모세율법에는 출산한 여인은 경배의식에 참여하기에 정결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된 여인은 정결해지기 위해 성전에 번제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리고 속죄죄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만 했다 여성이 왜 정결하지 않다고 하느냐 아마 주님이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또 아기도 마찬가지 아기도 가태어났을 때는 함부로 박근혜 내지 않죠 우리 한국에서도 백일이라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백일은 이제 아기가 살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만큼 출산한 아기들도 산모가 위험했고 많이들 죽었기 때문에 많이들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율법에는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지 몰라도 아무튼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성전에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 보시면 레위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바쳤다는 것은 아무튼 이 가족이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예수리스도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증거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껏해야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지 않겠어요 신혼은 원래 가난한 법이죠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군 생활하고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장교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 수입이 얼마 안 되었고 제 아내와 처음 얻은 방은 지하실이었어요 이게 뭐 요즘 보는 지하실이 아니고 단독주택의 실제 지하실 차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일러실도 있고요 거기 진짜로 거기 월 12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월세가 거기서 열흘 10개월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활 수준을 조금씩 향상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집 출신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 이 가족은 이 두 부부는 신혼이 없고 게다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얼마 없었겠죠 그나마 이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두 마리를 구한 것은 요셉이 품삭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으로 구했을 겁니다 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놀라게 여기더라 놀라게 여기겠죠 처음 보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인이라 하더라 장차 예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 목자들은 제외하고요 그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기 예수를 알아본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신무원이나 안나나 모두 다 성전 봉사자들이었어요 뭐 안나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선지자겠죠 뭐 신무원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지상에 최초로 강림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이 특권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두 사람이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온 세상에 보이시는 그때 말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장소는 성전이에요 자 성전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질 겁니다 델리네이치 옥수장 누님께서 이 시무원과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40일이 지난 뒤 주님께 바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령에 이른 영적인 성전 봉사자 두 명이 그분의 신분에 대해 증거를 받고 그분에 대해 간증하였습니다 안나와 시무모는 아기 예수를 목격했지만 그들도 구주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한 사명에 관한 지식을 성신에 의한 증거를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러므로 시무원과 안나가 각기의 그 증거를 받았을 때 그들이 선지자와 여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함으로써 선지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세가 요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원했을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중요한 부름을 받아야지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부지런히 성전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신의 영감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기대하고 있던 때의 사람들과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분을 어떻게 뵙게 될지 또는 어떻게 그분이 오심을 깨닫게 될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신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시무원과 안나는 이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주님과 가까운 성전에 자주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은 동방 박사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렘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일단 궁금한 것은 항상 그렇죠 이 동방 박사가 누구냐 영어로 보면 wise men from the east 라고 되어 있네요 동쪽에서 온 현자들 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자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누군지 모릅니다 동방 박사 누군지 모르겠고 박사가 아니고 왕들 kings 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 교재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신원 출신 인원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마테는 그런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테는 마구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원래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온 종교적 현자를 지칭했지만 마테의 시대의 이 단어는 다양한 종교 수행자들을 포괄하는 의미였다 마구스 이것은 마법사들 또는 점성술사들 여러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브루살메쿠기당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다 참된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메시아가 사람들 가운데 탄생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몬과 안나 목동들처럼 의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주께서 탄생하실 때 새로운 별이 뜰 것이라는 고대의 여운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개시로 개인적인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마리아의 아들을 찾아가 경배한 후 꿈에 헤로시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흩어진 집화에 속했던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마태의 기록은 그들이 구주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동방 박사들은 헤로도왕에게 어디에서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별을 보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서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몰몬경에도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별이 나타났다라고 그리고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파이 백성들에게 그런 예언이 있었던 만큼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예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성술로서의 의미의 별이 아니고 구주께서 탄생하신 표징으로서 별 그리고 이를 알고 있었던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쪽이니까 페르시아나 인도나 이쪽이겠죠 그쪽에 살고 있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랐다는 얘기죠 왕이 모든 대지사장과 백성의 소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우리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바리세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 사람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지도자들이다 자신들이 선지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디서 온지도 모른 외국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구주께서 탄생하셨다는 걸 알고 나타났던 얘기예요 정작 알고 있어야 할 때 대지사장이나 소위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르데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 미가의 기록이 있죠 우리 미가 볼까요 미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두 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특정하기 위해서 에브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경전에 대해서는 해박했죠 그래서 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이 우리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차 끄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왜 그에게 경배하러 가는 거죠 자 지난 특강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서 왕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들 왕은 아니죠 유대인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해나야 해요 하지만 이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아기 예수는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가서 경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배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뜻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건 표현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별이 진짜로 앞으로 가면 별이 아니죠 별이 인공위성입니까? 아니면 드론이 날아갔을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화폐가치가 있는 것이고 유향과 몰약은 약입니다 아주 귀중한 약재들입니다 실제로 유향과 몰약은 무게로 따지면 황금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비쌌을 겁니다 지금은 좀 저렴하지만 동방박사 하면 3명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몇 명인지 모릅니다 3명이라는 숫자는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3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들이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 학생교재 설명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정확한 때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을 암시한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구요가 아니라 집 안에서 찾았고 그가 아기가 아니라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다 동방박사들이 구요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별이 뜬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최선 1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천천히 걸어서 왔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여기 우리 한글에는 아기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성경에는 young child, 어린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본 것이 아니고 아직은 어린, 좀 더 자란 아이를 찾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또 나타났습니다 헤로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화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탐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두 살부터, 왜 두 살부터 죽었겠습니까? 신생아 다 죽이려 하지 않고 저 박사들이 찾아온 때 그리고 박사들이 몰래 돌아간 때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래서 두 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모세서 1장에 보면 너는 내 독생자를 닮았다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모세의 삶은 예수, 우리의 삶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랐죠 우리 아기 예수도 어릴 때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모세는 당시 바로 왕이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라고 명을 내렸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헤롯 왕이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명을 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함으로써 목숨을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점도 유사한 점이 있죠 헤롯이 죽은 후 대왕이 죽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지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등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여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헤롯은 아버지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아들 셋이 있었죠 그 중에 유대를 다스리도록 임명된 것이 아킬라오 유대 땅에 얼마가 있어서 아킬라오는 쫓겨납니다 이 사건들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원래 베들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갔다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사건들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사건들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마태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알고서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예수리에서도 이 복음서는 굉장히 수십 년 후에 기록되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 알고 누가 이야기를 전했을까 여기 보면은 몇 차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자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간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 또 우리 누가 보면 2장 마지막에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마도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탄생 어린 시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전했을 거예요 이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은 아마 마리아가 전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39절에는 갈릴레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게 몇 살 때 아기 예수가 몇 살 때 나사렛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나사렛에 이르러 자라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아기 12살 시절의 예수에 대해서도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해마다 라고 되어있죠 갈릴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되고요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충실한 유대인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도 역시 관리에 따라 올라갔다가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아니 왜 예루살렘에 머무셨을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하루길로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 사퇴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풍수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동네 사람들 특히 친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갔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사촌들끼리 즐겁죠 어른들에게 있는 것보다 친척들이니까 다 내 아이처럼 돌봐줬을 테고요 여행길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몰려서 이렇게 쭉 같이 여행을 하갔을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같이 어울리고 있겠거니 생각했겠죠 하루길을 간 후에 해가 저물면 야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 그룹에 가서 봐도 없고 아무도 물어도 없으니 다시 이 두 부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흘 후라고 했으니까 아이를 사흘동안 찾았겠죠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만 반나절로 가기 전에 되게 찾았죠 사흘 동안 찾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서 더듬어서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아이 봤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갔겠죠 사흘이 걸린 겁니다 하루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흘이 걸린 이유입니다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아이가 성전이 있었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우리 누가 보금 조세스 스미스의 누가 보금에는 선생이 아니고 박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학자들이죠 경전에 해박한 학자들 중에 앉아서 그들 있는데 그들이 즉 이 박사들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 그런데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 기억이더라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입니다 이제 아론신권을 받을 나이네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지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얘가 무슨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어릴 지혜에 대해서 브루살메쿵 장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 밝혀진 바는 현재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력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얻는 것은 의도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복천년 동안에는 그 부분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마 우상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또 어느 종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성화 하잖아요 자 그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드러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복천년이 되면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이야기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 알려진 그러한 지식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그 시대의 통상적인 활동과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얘기에요 뭐 어디 수도호자들처럼 당신은 SNF라고 있었죠 우리 친네 요한은 SNF와 함께 지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기 예수는 그냥 평범하게 동네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냈다는 얘기에요 두번째 지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영적인 능력을 축복받았습니다 그분이 순정적이며 죄가 없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에요 죄가 없었다 죄를 짓지 않는 아이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깝게 느꼈겠죠 우리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은사와 축복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은사와 축복을 풍성하게 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필멸의 삶의 제한과 시험을 당하셨으며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유혹을 받았고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은혜를 받으셨으며 부활 후에 마친 내 아버지의 영광에 충만원을 받으셨고 자신의 구원을 완전케 하셨다 요약하자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특별한 환경하에서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아버지는 부지런한 요셉은 부지런한 아버지였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도 쌓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질병도 경험을 했고요 또 목숨의 유혹도 받았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재능과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받았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기 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임스 위 파우스터 회장님의 말씀 우리 성전에서 있었던 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도 성전을 좋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시는 내내 계속해서 성전에서 머무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위 파우스터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많은 가르침을 받으셨던 곳은 바로 성전이었다 그곳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 받았던 영적인 통찰을 드러내셨다 성전에서 그 주께서는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밝히셨다 시무원은 영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왔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통해 받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성전에서 성취되었다 누가 보금의 마지막 성구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성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면 왜 사도들이 계속 성전에 있었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책과 인터넷 학교 등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지식과 지혜는 영감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영감이 가장 풍성하게 지워질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도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선자 조세스미스의 가르침도 주목할 만하네요 우리 선자 조세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년이었을 때에도 예지면에서 모든 필멸의 사람보다 뛰어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년이었을 때 그분은 유대인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릴만한 예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고 가장 현명하며 율법과 신학의 가장 조회가 깊은 학자들과 논하면서 그들의 이론과 실제를 자신의 지혜로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열두살에 불과한 예수께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순수한 우리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탐욕으로 지식의 외국을 가져옵니다 참된 지식을 거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어졌고요 그분의 마음엔 탁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개시를 통해서 지어지는 또는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사물을 투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지식의 양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갖춘 견해는 당시 학자들 관론할 때 흔들림이 없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 12살의 예수는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인가요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줄 자 이런 깊은 뜻을 그 부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은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누구를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신분으로 본다면 누가 더 윗사람입니까 누가 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 부모를 받들고 순종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순종하여 받듯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생교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라는 말은 구주의 온유함에 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셨으며 구약의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열두 살이셨지만 영성과 이해력에서 요셉과 마리아보다 뛰어나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필멸의 보호자들에게 순종하여 받듯이었다 세실 오 사무엘 승 2세 장도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때로 여러분은 부모와 지도자들이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잘 모르신다고 느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관한 중요한 질문으로서 대답을 대신하셨을 때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행동에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성취하려고 노력할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모험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살에서 이르러 그들을 순종하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가족들에 대한 의무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과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신권 지도자에게 합당하게 순종하는가 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어린 예수 12살의 예수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그를 보살피도록 예임된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 부모님은 합당치 않아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신앙도 없으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교훈을 경전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키 단어들을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지혜 키 하나님 사랑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발전 프로그램 소개할 때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장할 때 이 네 가지 영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라고 한 것이죠 먼저 영적 사회적 지적 신체적 이 네 가지 부분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누가 보면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 이건 지적인 부분이죠 키가 자랐습니다 이건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건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발전 영역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누가 보금에 있는 그 성구에서는 나온 겁니다 지혜롭지 않나요 에즈라테프트 벤슨 회장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년간의 공적인 성역을 준비하셨던 30년 동안 그분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신약에서 누가 보금을 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현대 개시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러하심을 압니다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의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우리 역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영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인들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도 깨닫고 그들도 깨닫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으로 균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기다려주셔서 홈 감사합니다.